다 됐나? 앵글 좀 닦아요 이거를 니가 덕분에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니가 잘 필요 없고 전화를 해서 물을 좀 빨리 따 아니 아니 뭐를? 거기 있지? 몇 킬로인데? 몇 킬로인데? 원래 있잖아 몇 킬로인데? 거기 이런 수 때문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잡아놨으면 오피닝 이동을 하자 그래 잡아놓은 데 가자 오케이 카메라는 어디 쪽으로 넘겨? 어? 카메라 이거 카메라에 등급을 해야 되지 어 자 부르실 두고 있으니까 뭐 예? 5킬로 동안 이동받으시면 아 철구씨 예 아 철구씨가 들고 가시고 예예예 잘도 부탁 좀 드리면서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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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출발하자 빨리 차 저희 차를 안 들고 왔어요 예? 저희 차를 안 들고 왔어요 예 뭐 있겠는데 최훈 형님이랑 뭐 있지 않나요? 만만이 형님이랑 일단은 우리 차 타고 갑시다 아 그럼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든 여기 따라갈게요 예 아 형 이거 삼각대 어디있어요? 어 삼각대 들고 올게요 예 주소 주소 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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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 킬보를 버리고 있네 아 예 갑시다 갑시다 아 예 오케이 오케이 형이 제꺼 그거 있어요? 형이 제가 아까 전에 드린 휴대폰 누구요? ster 아 여러분들 저는 넘기고 무헨트랑 같이 갈게요 아 예 예에에에에에에 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예에에에에에에 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형태 형! 남준이 형 차 타고 오시래요 안보여차? 지금 무헨터 다 샅샅이 흩어졌는데요? 아 예예예 아니 일단 이거 이동할때 5킬로가 걸린대요 지금 만만히 오면 되시네요 아 예예예 이동방송 솔직히 무헨터가 진짜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 아닙니다 비글지나 이게 하시지 아 예예예 자 갑시다 아 예예 아 저 카메라맨 카메라맨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알았다 솔룡아 자 솔룡아 무슨 새끼야 지금 선생님 완전 감이 없네 귀같은다 이랄라고 빨리 하자 보러가 뭐하는거 같은데 아 진짜 우리가 이름바 좋아자 아 예 아 네 아 뭐하? 아 예예 아 예예예 아니 근데 최후의 형이 만만히 기다리시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저기 드리고 저희도 갈거에요 아 제가 이동방송 갈게요 오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럼 240시간 하시구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예예 어 형님 우리 차 있어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성태형이랑 같이 가야겠다 다 빼고 있어 지금 아 진짜요? 오케이 아 잠시만 우리 차 어딨어? 어 만만이 형입니다 남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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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남순씨 여기 없으세요? 아 없어? 없어 안 보여 너 이쁘게 하고 왔네 마토야 이쁘게 하고 왔네 마토야 이쁘게 하고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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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і ? 다 ? Б 네네네네 네 상승으로 갔을 때 아 네네네네 아 다 담배 피고 있어 둘이 친해졌나보네 친해졌네 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몇 킴이 차 타고 가볼까? 같이 같이 어? 아니 차 타 형님 차 있나? 아 이거 뭐 차가 없어요 아 진짜요 형님? 아 예 갑시다 형님 동화가 내가 챙겨야지 차 오고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최군형은 어디 갔어요? 최군은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 전해볼까? 최군형은 어디 갔지? 형님 너무 아쉽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좋겠다 미나더야 아 제가 못했어요 형님 아 형님 차에요 이거? 아니 형님 탱크 갖고 가 뭔 탱크? 조심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냥 가면 되나 아 예 아 예 예 어 형님 차 있어요? 차 있지 여기 얼마나 걸려요 형님? 15분 아 진짜로? 어 가까운데로 했다 오케이 최군형 전화해 봐야 되는데 형님 아 최군형 여기 있네 나 누구랑 가야 되는데 어 형 차 들고 왔어? 아 진짜로? 누구랑 차 있다고 일로 오라고 저러 갔다 가려고 그래 마토랑 아니 우리 차 우리 차 어디 아니 이거 빼잖아 내꺼 아 오케이 오케이 내꺼 차 있다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겨울이랑 마토랑 매키이랑 차 타고 가면 되겠네 어 어 형 차 남자리 있어요? 어 있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태형이랑 그 다음에 간 거 같은데요? 식당은 뭐 식당으로 먼저 갔다니까 어 성태형이랑 남순이 형 식당으로 간 거 같아요 네 진짜로 차 차 시간 때문에 남순이 차를 놔두고 갔네 어 어 너 열어주는데? 너 안 열어주는데? 아 씨발 있었는데 아닌 척 했었네 개새끼 와 와 없는 척 했었네 와 씨 어 잠시만 와 와 문 잔건데 씨 와 어 하하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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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진짜요? 왜 없는 척 했죠? 왜 없는 척 했죠? 아 그래. 이거 타고 이거 하자. 아 그래. 어 써 주세요. 타고 되지? 위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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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터 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안전벤트 하셔야 됩니다. 안전벤트. 위허어. 눈치 없게 우리 타는 거 아니지? 아 미스스스스. 아 아니지? 연박 졸었네. 여기 잠시만 이거 들어주실 수 있어요. 들기 힘드시면 앞에 꽂으셔도 돼요. 아냐 뒤에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들게 다 나오고. 안전벤트 하셨죠? 차가 이거 아님을 타고 아 여러분들 유다는 지금 차 시간 돼가지고 갔어요 먼저 런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아까 근데 차가 아무도 없었지 않았나? 너가 할 때는? 없는 차가 한거죠 아 없는 차가?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아 아까 똑똑똑 두드리는데 문 안 들어갔잖아 동준씨 뭔 소리세요? 아 무슨 소리세요 진짜로 아까부터 계속 똑똑똑했는데 동준씨 열어줄라 했거든요? 네 멘트 타래요 아 문을 안 열어주네 바로 멘트 탔어요 와 이래 땅을 너무 많이 흘렸어 와 진짜 문을 안 열어주네 아니 저기 에어컨이 안돼 저기 야구장이 아니 근데 성태씨 예예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떤거에요 어떤거에요? 오늘 야구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킬패스 날리는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자구요 아니요 어떻게냐구요 아 야구에요 야구에요? 네 참 재밌었습니다 아 아 진짜로 오랜만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참 좋은 운동이에요 야구가 아 맞아요 맘만이 형님은요? 존나 재미없어요 역대급 제 최애 아기스포츠입니다 예예? 예 아 우리가 져서 그런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노잼이에요 아 예? 화난팬인데 예? 아 우리가 져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 아 아까 맘만이 형이 아까부터 짜증이 너무나 있더라고 아니 맘만이 형 타산 한번 못 칠때마다 이딴거 왜 하냐 하면서 계속 욕했어 계속 화가 나있더라고 오늘 맘만이 형이 전체에서 유일하게 무안타야 아 예? 예? 무안타라고 오늘 아 진짜 여기? 그저 게임은 다르더라구요 아 한낱만 들어도 잘하시고 1인분 하신거에요 아 형님 연습했어요 그럼? 연습한게 그거야 아 진짜요? 연습 많이 하셨어 연습한게 그거야 시속을 약간 좀 이게 약간 너무 빠르더만 여기가 아 예수 어제 많이 하셨어 이거 입고 오면 어떻게 해 더워 뒤지게 눈 못 져나오네 아 안돼 남순씨 이거 혹시 에어컨 안나오나요? 다 에어컨 틀려줄게요 설마 에어컨 안나오네 아 진짜 너무 덥지 아 진짜 왜이렇게 덥지 진짜 아 근데 거기가 대기실이 진짜 너무 좁더라 아 진짜요? 네 조금 사람도 많고 에어컨도 안되고 호태형이 지나갈때마다 아 일어나야되가지고 아 엄청 밟혔어 지나가면 또 바람같이 지나가면 바람같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이코노미설계에서 외국가는데 내 옆에 외국돼지 탄 느낌있잖아요 화장실 5분만 하가는 돼지있죠? 와 진짜 다 일어났어 어 숙소리가 멧돼지같애 또 아 다 숨졌대 왜이렇게 좁은데 왜이렇게 좁은데 너무 좁았어 아 근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게 만약에 만약에 두 분 다 졌으면 240키라 했어요? 했겠냐? 미쳤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할라했어요? 런할라 했어요 어떻게 할라했어요 근데 좁구씨는 어차피 런하잖아요 그럼 런해야죠 따라 런하는거야 따라 런하는거야 와 역시 수장이 결단력이 있어야되네 진짜로 근데 만약에 이제 줄여가지고 24시간으로 하라고 하면 그거는 해요? 아 그건 아직 아 그건 아직 할만한것들은 하고 어어 그건 하네 그건 해야지 아니 당신도 안하신다며요 아 저 아 또 맘만이 형님이 또 아프셔서 아 그거 뭐 대팽이야 에이 새끼야 예? 뭐 대팽이야 아 여러분 또 맘만이 형 또 240시간 또 불러가시지 뭐 안 돼 안 돼 마지막 날 장례식에 향기여야돼 아 진짜로 아 근데 최근에 그거 봤어요 어떤거요? 술 먹는거 아 저 술 잡고 제가 말은 항상 많이 봉준이는 아니 근데 너 마지막에 봤는데 왜 당신만 있어요? 뭐 어때요? 아 제가 방주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꺼졌어요 제가 꺼져가지고 마탱이 갔어 내가 정신초 제일 잘 잡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진짜로? 아니 봉준이는 알거든 내가 저 반주 한 잔씩 때리는 거 알지? 어 술 잘 먹는데 성태형 어 반주 한 잔씩 때리면서 내가 술 아 근데 남순이 형이 버텼네 그러면? 아 나는 나는 갖고 철구가 1등이었어 아 진짜로? 내가 봉준이랑 철구랑 애도 비슷할 거 같은데 뭐 술? 아 이 새끼 존나 치한 척 존나하게 하더만 방송에 아니 잘 먹는데 아 형 나 나 존나 잘 먹어요 잘 먹어 잘 먹는데 치한 척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치한 척 하는 거야 방송에서 다 치한 척 하는 거구나 나 안 치해 진짜로 그렇지 그리고 코태형도 치한 척 하는 거듭만 아 아니 코태형은 진짜 못 마셔 그 형 그 형 아 진짜 토했다니까 아 바로 토했다니까 아니야 그 형 최군형이랑 거기 가서 소주 31병인가 마셨어 아니 그거랑 이거랑 완전 다르 왜냐면은 스피드로 정말 때려 먹기 때문에 아 아 스피드로 이렇게 한 거야? 빨리 먹기야 빨리 먹기 먹고 내리고 먹고 내리고 와 존나 빡세다 최우선 씨라고 푸파하던 거 있잖아 순국만 그런 식으로 먹었어 아 한 병씩 먹었다고? 아니 한 병 병나발 불었다니까 병나발 불었다니까 진짜 뒤집뻔 했다니까 아 그러고 철구 형 점심에 배그까지 한 거야? 저 형 또라이야 아니 철구 형은 몇 병 마셨는데? 저 형 얘가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아 진짜로? 제일 맛있어 아니 점심 좀 잡더만 아니 철구 형님은 맘마 형님도 술 좀 잘 먹지 않아요? 아 옛날 같지 않아 이제 아 옛날 같지 않아 이제 지코 형도 그렇고 이제 형 그쵸? 한 병 먹으면 안돼 안돼 두 분은 여자 있으면 잘 먹어 진짜 그건 맞지 1등이야 1등 여자 있으면 나는 괜찮은데 만만이 형은 안돼 아 형 수준님이랑 아 형 수준님이랑 경희랑 많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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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 형 수준님이랑 많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 아 창현이가 그때 키리 했구나 아 진짜 형이 형이 창현이가 키리 했다고 어제? 그때? 아니 창현이가 계속 병나발 불어가지고 아 진짜 튀질뻔 했어요 창현이가 1등 한 게 아니고 네 아 미쳤네 우리 3대3 느낌이야 미쳤네 근데 이거 거제 폭격기 방역이잖아 술 스피드 먹방하면은 봉준이가 1등인가? 1등 아니요 저희는 진짜 그건 사실 있습니다 아 진짜로 우리는 하면은 봉준이가 1등이고 아니 왜냐면 오메킹도 있고 아 근데 맥킹도 못 먹어 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최군이 형이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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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 하면 또 아 또 토마토도 있습니다 토마토 아 또 토마토도 있어요 마토는 왜 치환이 진상이더만 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게 좀 약간 잘 먹을 사람이 있어서 걔는 술 먹으면 눈에서 흘러야지 물이 이제 송추가 아 그렇지 흘러면서 먹어 아 진짜로 눈물이 많아서 아 창현이 형에서 컷당한다고 하는데 창현이 형 몇 병 드셨는데 아니 왜 병나봐라 두 병 두 병 다 먹고 흘러 말렸어 어 연속으로? 연속으로 바로 아니 아니 한 번도 안 끊고 어 한 번도 안 끊고 쭉 그 형 독하네 진짜 그냥 도답이야 독하다 아 그건 좀 봤는데 나 슬피드러스 한 번 약간 좀 방송 좀 비빔볼 한 번 딱딱 때려봐야 되니까 갑자기 옆에서 퍼부어버리니까 아우 와 아 진짜로? 홍준씨 토마토 이번에 잘 뽑은 거 맞아요? 아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롤 개회 보고 있고 메이플 보고 있던데 아니 근데 그 그냥 제가 오늘 제가 잘랐어요 심지어 나 야 심지어 나 홈런치고 10만 원 받았잖아 그거 걔 먹었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숨기겠다고? 아니 이제 이렇게 담원 경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홈런 쳤다고 하니까 와 홈런이다 이랬다 씨발 병 살짝 신고 하던데 홈런이다 이 시랄하고 있어 바로 잘랐습니다 그래 내가 아까 봤잖아 막 롤드컵 보고 있잖아 그래 인호 뽑자니까 그냥 아 내가 만만이 형님은 그 인호 형님 뽑자고 하던데 아 맞아 딱 인호 찍었는데 씨발 안 돼가지고 와 담원 경기 보고 있더라 와 우리는 죽을든 말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와 최군 형님 홈런 쳤어 그거 끝나니까 메이플 보더라 씨발 형님 아 맞아 간식 빌 수 없어 아 메이플 아 메이플 봤을 때 어 진짜 4개전이야 아 그래요 어 아니 크루에 지금 크루가 지금 다 남자만 있잖아 어 여기 거기에서 지금 강크루 오엔터 비글지 다 하면서 지금 여자 한 명이 아니 근데 여자가 이제 좀 끼는 구도가 이제 좀 약간 남녀 차별 이런 걸 떠나서 좀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그나마 이제 낄려면 내가 봤을 때 토마토 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크루하면 멘탈이 존나 세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막대해야 되는데 토마토 한테도 막대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막대할 수 없는 사람한테 뽑고 이러면은 이거 헬랍니다 진짜 그나마 이제 마토가 그래서 아직 있습니다 아직 여자 뽑을지 안 뽑을지 모릅니다 아직 거긴 남자밖에 없잖아 거기 또 거기 윤종이 이번에 영입하지 않았어? 정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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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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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비글즈 언제까지 갈 거 같아? 끝날 때까지 어? 진짜로 방송 끝날 때까지? 아 X같이 하면 나 알아서 탈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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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비글즈 자체의 사기가 계속 끝날 때까지? 철구 형 방송 끝날 때까지?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못 갑니다 예?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사고뭉치 새끼들 존나 모여가지고 한 명 무조건 사고 쳐요 아 그날 바로 헬차신 할 거 같아 아 맞네 흥만 안 돼도 돼 어 상우 치는 날 바로 해 쟤야 상우치 새끼들 운가봐 성지설레 영상 아 근데 제가 요즘 살짝 느끼는 건데 네네네 족구씨 배그 좀 중독된 거 같던데 저만 느끼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죠? 방송 끄고도 하죠? 그래서 비글즈 하기 전에도 했어 아 진짜로? 하기 전에도 했어 수나 일로 와봐 소룡아 와봐 있는데 킬 좀 보래 아 설마 그거 했나요? 단전 비글즈 1기부터 시작된 악습 자기가 배그 할 때 뒤에서 지켜봐라고 해 맞아요 어 그거 했나요? 악습? 그거 비글즈 악습 있는데 제가 이제 또 비글즈 1 아닙니까 네 비글즈 1기 출신으로서 뒤에서 이렇게 와 존나 잘하네 이런 추임새 안 넣어주면 다음부터 안 부릅니다 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아 진짜로 네 어 정말 잘해야 돼요 그걸 이제 보면서 아 그러면 소룡이는 뒤에서 와 형님 진짜 잘하시네 이런 거 추임새 많이 넣었나 보다 아 넣다가 제가 옆에서 듣다가 꺼지라고 그랬어요 아 존나 듣기 싫어가지고 아 형님 진짜 뒤시게 못하시네요 라니까 그때 웃긴다고 하고 아 어 진짜 더럽게 못해 아 일기 때 그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철구 형 그거 했을 때 많이 봤어요 뒤에서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그거 말하고 싶은 게 그 사람 경쟁전 하나요? 경쟁전을 해 아 진짜로? 하는데 한 번씩 해 그리고 일반 게임을 돌려놓고 경쟁전 인척을 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람 64명 남으면 갑자기 아 와봐 와봐 이래 나보고 와봐 나보고 오래 나보고 오래 그래가지고 뭐야 왜 형 와라니까 상당히 경쟁전 있다 몇 킬로인지 말아라 형님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너 뭐 좀 죽이네 아 왜 몰라 나는 그냥 몰라 아니 그러면 경쟁전이랑 일반전이랑 차이 많이 많이 나나요? 아 존나 심하네 경쟁전은 일단 족구 형이 64명 있다고 보면 돼 거의 애린이도 좀 있고 자랑이도 있고 약간 섞여있지 옷도 있고 아 그러면은 그 어젠가 어제 아래 배그하고 있던데 계속 경쟁전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 일반이에요? 아니야 그거는 킬내기는 경쟁전이라고 하네요 그 전에는 일반 아 이제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일반 아 아 아 진짜로?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사장님 감사합니다 크롭끼리 게임 뭐 3대3 이런 거 있잖아요 배그 뭐 안돼 네 아 그렇죠 그때 이제 입안이 껴가지고 이제 좀 약간 벨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솔직하게 소심바론 한 번 해주세요 성태씨가 라인 서봤잖아요 아 예예예 벨붕입니까? 싱벨붕입니다 아 예? 아 진짜 싱벨붕이에요 아 벨붕이라고요? 입안이 존나 잘해 아 진짜로 소름이의 비하면 잘하는 거야 내가 이송대를 보고 하다가 나 혀압 터져 뒤질 뻔 했어 거의 다 탑코트지 아 맞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그리고 부안집장님 487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 주셔 아 오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이렇게 해주신 사장님이신가 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또 덕분에 만원 또 아니 벨붕이 얘인데 워낙 근데 족구형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만만이형을 끼우면 더 저희가 마이너스로 벨붕이었어요 그건 맞지 할 수는 있었는데 그건 좀 벨붕이잖아요 그건 맞지 그건 맞지 형은 공성 지휘해야 되잖아 아니 대회는 할 수 있었죠 그때 형님 저 깜짝 놀랬네 다리우스로 그 뭐지 육체아랑 풀을 드는데 팔칭 들으셨더라구요 아 상대표를 느리게 해서 육체아라고 나도 빠르게 달리고 상대표를 느리게 해서 걔를 느리게 해서 나 빠른 다음에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루시안 궁이 그 맞는 거 아니에요? 루시안 궁을 맞으러 가더라구요 전통으로 아 버프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하 그건 미안합니다 그건 미안합니다 예예예 예예 버프는 줄 알고 피하는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예예 요즘에 또 모발이 나왔더라구요 아 하고 계세요? 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 좀 외우려고 스키스키 같은거 아 진짜로? 입구 등간거 무지기 아 근데 그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거? 그 예전 아 저번에 그거 한번 했었거든요 그 릴레이 스타라고 아어어어어 맞아 맞아 그 비글즈랑 그거 릴레이 스타라고 했는데 릴레이 스타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밸런스 맞아가지고 족밥 대전이니까 어 릴레이 스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릴레이 스타라고 그리고 형님 그 뭐지? 그 뭐 구 뭐라 그러지 형님네? 만만구? 만만구 300평이잖아요 예예예 족구장 해가지고 족구대전 족구대전 아 진짜 아니 아니 요즘 스포츠를 많이 하고 싶다 보네 아니 근데 장군을 야구 때문에 스타를 스트레스 받았네 아니 요즘 몸쓰는 거 족구는 근데 볼맛 나잖아 아 족 족구를 하자고요 몸쓰는 거 하자고 아니 초대받아 그럼 제가 스폰서 구해서 한번 해볼게요 형님 집 마당에서 족구 마당마당 어 그거 좀 신선하긴 하네 아 그러면은 탁구도 저희가 좀 치지 않습니까? 어? 어? 그럼 3점 게임으로? 볼링 볼링 내가 볼링 세팅할 수 있어 어 형 그런거 해 봐 어 탁구 족구대전 근데 저는 탁구 좀 쳐요 근데 이 형도 좀 쳐요 아 진짜 나도 좀 쳐 어 좀 쳐 근데 우리 형 나 탁구 칠 줄 아세요? 난 조금 기본만 해 어 그럼 우리도 기본만 하죠 소신 말해도 됩니까? 이런거는 이제 납방 아니면 새벽방송이 합시다 아 인정 인정 메이시화는 좀 아닌데 메인은 조금 빡셋지 약간 납방인데 약간 소소하게 할로윈 장날이 말고 아 맞다 오늘 올해라면 상현씨 지금이라면 지금 야방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강남은 보안관됐어 그렇지 지금 딱 어 지금 야방 나가면은 딱 핫한 시간인데 아니 아까 이런 말하기로 했는데 아까 인호씨 보면서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맞나요? 저 자리 난데 그러니까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치 강남 보안관 아침 밖에 나가면은 다 할로윈이잖아 그 사람들 밖에서 야구하는데 왜 우린 아내에서 야구하고 있나 존나 짜증나 아니 근데 아까 상결이 형이 위에 펍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다 분장해가지고 놀고 있는데 시발 우리는 땀냄새 나는 남방을 일명해서 존나 뒤뚱뒤뚱거리고 있다고 엄청 만만이 형 그거 받고 술이나 먹으러 갔는데 야 야 안 돼 나 졸아 모르겠더라고 아 졸아 혐타옥인 호들아 혐타옥인 호들아 2층에서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쁜 애들 많더라는데 1층에서 진짜로 어 그러니까 화나시가 떠는데 메이드복 입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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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어요? 메이드복? 메이드복에 가슴 반쪽 내놔가지고 손 오고 있더라고 막 여기 흔들면서 그분이 아 그래요? 그거보다 내려가서 코트 엉덩이 보니까 미치겠더라고 형도 지나갈게 해 봤는데 와 씨X야 진짜 이래야 되나 형도 존나왔어 존나왔어 존나왔지 오늘 같은 날 진짜 최고윤이나 남순이 같은 날 밖에 나가가지고 딱 이때까지 아 그렇지 호박떼이니까 나가야 돼거든 호박떼이 뭐야? 호박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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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왔나요? 어 다왔네 아 저기네 저거 찍어줘야 돼 맞나? 아 삼겹살 괜찮지 우리 방구 주니까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지푸린 장소가 오늘 여기 한대구나 여기 여기 아 아 그런거구나 우리 저기 유니폼 아 맞네 아 맞네 유니폼 유니폼 바로 근처네 내릴게요 아 차 아 차 차 차 차 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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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오디오 괴물들 어휴 대단하다 진짜 와 으취 하하하하 속도에 채군 진짜 장난아니야 벌써 지금 내 유튜브에 다 올라가있어 어 안 끝났는데 유튜브에 올라가있어 다시 보기 까짜도 했어 진짜 아니 중간에 올라가 경기중에 리달했어요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우와 크다 이야 뭐야 다 빌렸어? 예 여기 다 빌린거야? 대충 빌렸어 우와 우와 뭐야 오오 아 내 팔 나 너무 아픈데 어어 아 야야야야 괜찮아 니 또 윈터 조금만 들어줘 나 팔이 너무 아파 아 겨울이 오늘 진짜 직관으로 처음으로 집중해서 봤는데 어딜? 어? 아니 말 못해 나 놀라웠어 진짜 아 진짜로? 어 아 진짜로? 아 근데 겨울아 네가 내가 봤을 때 최근 들어 실물 원탑인거 같아 갑자기? 아 근데 진짜로 아 진짜 어 실물 원탑인거 같아 진짜 와 진짜 이건 진짜 무조건 재미있어 한쪽으로 네 성태 나 아 네네네네 성태님 아 저 그래? 저번에 봤어 운동회 때 봤어요 운동회 때 겨울이 한 번 성태가 너랑 처음 말하고 싶어 아 내가 은채를 아까 그랬잖아요 동시같은 새끼야 내가 떨리기서 말을 못해 저 오빠 당 말하고 싶은거 어 어 그래? 그래 앉아봐 어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어떤 말을 하고 싶길래 아니 장난이 좋아 와 남겨울?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가 중간에 아 넌 저기 가있어 네 넌 저기 가있고 또 메이플 보고 있어 또 봐봐 또 메이플 보고 있어 아니 미친 아니 그게 아니라 23성이래 아니 23성이든 뭐든 우리가 지금 천만원 꼴하는데 네가 지금 메이플 볼 때 아니 아까 유다오빠도 롤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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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오늘은 안되요 아 오늘은 안되고 딱 맛보기로 하고 아 둘 다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일단 눈 감으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일단 눈 감으시고 자 솔직하게 일단 맛보기입니다 진짜로 둘 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둘 다 합방할 마음이 있으면 손을 올려주시고 없으면 안 올리시면 됩니다 하나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아 둘 다 올렸네요 아 오케이 꺼지십시오 네 남순씨 둘 다 올렸습니다 하하하하 저 딸래야 하하 하하하하 쭉 또 만났으면 그만해 하하하하 아니 우리 친구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결과 감이 좋았어요 하하하하 한 번 잡아주세요 아 예예예 아 아 아 앉으세요 하하하하 앉으세요 아예 앉으세요 아예 앉으시고 아예 앉으시고 질문 제가 해요 아예 마터가 질문해 주세요 하하 자 눈을 감아주세요 하하 오엑스로 대답해 주세요 하하 오엑스로 대답해 주세요 나는 옆에 사람이 찐텐 싫었던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이 세ô rendered 봐요 핫 스 아 아 아 아 아 제가 이거 질문할게요 네 우리 이제 둘 사이는 네 서로 1대 한 판 말고 다른 사람 한 명이 껴야지만 할 수 있다 뭘 말인지 알까 i 저기 조국 씨네요 철복담 이거 한 번 해줘야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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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만간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철복담으로다가 오케이 아 그렇게 하자 너도 그때 와 그러면 너도 그때 와 절단을 끄고 이렇게 할게 잠시만 네 네 저 새끼 지금 방송 안 하는데 지금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조꼬씨가 한마디 해주세요 일정 기준 넣어드릴게요 네 네 오늘 한 거 다 들어버렸어요 아니 이거 아 진짜 잘했지 니가 해 아 내가 할게 아 쉽으니까 이건 아니네 전부 다 나요 아 조꼬씨 아 예 아 뭐합니까? 회식 아닙니까? 아 회식이라도 그래도 방송이 켜졌는데 방송이 켜졌으면 프로방송이 딱 해야지 뭐합니까? 아 네 예? 아 이리로 오십시오 당신은 예? 예 아 왜 방송을 하려고 그러세요 아 그래도 당신은 이리로 오십시오 예 아 방송 문제 안 채우세요 베이도 있어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이제 방송 존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사운드 물리고 그러니까 아 이해하겠습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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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아 방송존 예 예 아 조꼬씨 예 제가 듣기로는 예 오백팀이랑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더라고 아니 그 양반에 한번도 방송 안 했어요 예 아 그럼 살짝 한번 느낌만 볼까요 그러면 예 예 예 예 소개팅 하시나요? 네 아 좀 부끄러운 사람 아 오케이 좀 부끄러우시구나 네 맥팀씨 어 저 없어요 아 동갑이잖아요 아 동갑이잖아요 아 동갑이잖아요 아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아 동갑 친구잖아요 아 아 무슨 뭐 둘이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세요 아 그니까 일로 와보세요 맥팀씨 일로 와보세요 빨리 아 뭐해 둘이 뭐 이상한 분위기야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아 아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아 나 진짜 그냥 낯가님 좀 재밌는 거 예 예 아 아 아 마토씨 일로 오세요 아 아 예 하하하하 하 하 하 아니 아니 조꼬씨 예 왜 이렇게 낯가님이 심합니까 아니 그냥 한번도 안 봤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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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개팅하십니까 네 예 아 저 먹기 전에 담배 한 대 태우고 올까요 아 아 좋습니다 잠시만 아 이거 그러면 예 카메라 코룡이한테 좀 주십시다 아 오케이 야 코룡아 뭐하냐 인마 잡아라 아 진짜 오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야 야 너 여기서 천명 빠지면 비글 탈 것 알겠나 아 예 알겠습니다 천명 언도받아 예 어 어떻게 살려라 아 이새끼 왔고 봐라 한마디 해라 아니 우리 찍지마 좀 외따도 좀 찍어 아 개새끼들 씨새끼 너 뭐하냐 우리 너무 시상하잖아 저기 딱 개새끼 아 나한테는 지랄 발견 6값 5도 반격 100값을 뜨네 근데 너 빠지면 좋지 새벽 2만원 너는 우리가 순적이니까 아 만만이 형님 박았습니다 아 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조져가지고 네 안오르다가 네 안오면 또 그러니까 왔어요 매너남 좋습니다 아 레알 꼰대네요 생각보다 근데 매너가 좋아 아 저요? 어 어쩌라고 씨말라마 아 저새끼 꼰대에요 응 잠시만요 고기 보자 고기 보자 이거 뒷덜미살인데 이거 존나 맛있어 뒷덜미? 어 덜미살 뒷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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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고 형님 어디 계셨지 네 음 음 음 음 선 넘는다 선 넘는다 근데 당연히 욕하면은 그 잘못된게 왔죠 음 음 죄송합니다 음 음 아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해줄게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거 네 보여드릴게요 겨울이요 겨울이 여러분들 여자가 5분동안 자리 비우면 여러분들도 센스있게 어디 뭐 눈치채시면 되죠 네 저희가 아닌거 같은데 오마토 마토킴 오마토 오마토래 마젠타 데려오랬잖아 나의 오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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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우리 무엔터 내에선 달달을 잡으면 안된다 그랬는데 아 그런가요 형님 아 괜찮아 마토 매키모타까지는 괜찮아 아니 어깨님이랑도 했다 나한테 왜그래 마토야 마토 형님 대형 컨텐츠 추진한대요 뭐 21살 22살 친구들이랑 우리 아저씨 3명 술 먹방 안돼 안돼 나보다 오게하네 어 너보다 스무살 몇살 나 스무살? 스무살 빨리 들어가라 여기요 예예 들어가라 야 또 가이비전서 나오겠다 뭐 분위기완렸노 어 빠질까 거의 낫겠나 어 아 당신 뭐하는 사람 왜왜왜 왜왜왜 왜 뭐야 구야야 얘기해봐라 왜 아니 나도 솔직히 말했어 어 무엔터랑 이제 비긋이 없다길래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 지원을 받아서 바이크도 막 이제 카메라 세팅도 그렇고 아프리카 이제 그런게 나와가지고 다 세팅해주는 줄 알았는데 욕심 욕심 아니 이게 뭐하는거에요 지금 구야야야 구야야야 네 형 잘못이 크다 나 구야야 형 손 한번 짜라봐라 네 네 딸있지 네 아들 딸있다 형한테 한 번만 더 기해주면 안되겠나 아니 근데 어 이송 좋지말고 얘기해봐라 이쪽 잡으세요? 아 잡으면 돼지 구애터였잖아요 아니 이쪽 잡으세요 왜 저한테 잡으세요 구야야야 개시네 구야야야 이현재하고 우리 민기하고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나 예 아빠 어디가 어 아빠 저기가 그곳가 겨우님 어떻습니까 아빠 저기가 슈퍼맨이 떴다 이런 프로그램 어 그래가지고 게스트 우리 겨우님 나와가지고 살아있네 인마 구야야 아 주나야 어떻노 주나야 어떻노 주나야 어떻노 야 아니 방금 보니까 내 요즘 니꺼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니 방송 보고도 한다더라 아 아니에요 구야야 야 야 크루 대전 어 용지아가 나 김가가지고 크루 대전 애가 배틀그라운드 3일 천만원 해 했나 손님만 형님 어 체리차고 무슨 눈꼽으로 해봐 어 야 신경쓰 신경쓰 아 신경쓰 왜 왜 나오지 왜 아 우리가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아 아 진짜 아직 겨울이 없었으면 X될 뻔했어 아 신경쓰 그래도 겨울이가 그 광고탈기 아 홀쭉 안들려고 하는거구나 네 방송 좀 시기가 없잖아 아 왜 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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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울이 오 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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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구야야 아fin가 최고주당은 가려야지 다음에 아 네 다음에 아 구나야 자, 먹으라. 카메라 저희 말고. 다른 테이블 보고싶다. 10분 넘었나? 계속 돌리자 이렇게. 자, 조야야 이거 한번 찍어라. 준하야. 예예. 너무 힘들어. 아, 오케이. 왜왜왜왜. 아, 여기 너무 보고싶다고 시켜봐야 돼. 아, 고생했어. 아, 수고했어. 진짜로. 손이 나갔어. 아, 여기 계속 찜찜해도 나쁘다고. 아, 그냥 나갔어. 어? 봐봐. 후엔터. 후. 후. 말 좀 해, 딸년아. 니가 만지면. 훈련했어. 아, 술 안먹으면 돼요. 아, 이 형 또 술 먹네. 내가 먹자 했어? 이 형. 아, 술도 끊어라. 좀, 제발. 에이클 형님 먹다. 에이클 형님 먹다는데. 아, 그건 인정. 막말 철구 형이 갖고 오라고 했잖아. 진짜? 한잔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안 먹으면 돼요. 술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을게요. 소통해야되나? 어? 우리 아이디 아니잖아? 누구 아이디야? 복구 형님 아이디야? 복구 형님 아이디야? 봉이야, 너 좀 먹어라. 응. 형, 먹어. 먹어, 먹어. 아, 됐어. 어, 어. 뭐야? 왜? 아, 이 새끼 봉쪽이야? 아, 또. 아, 또. 아, 또. 니가 제일 봉쪽이 아니야. 근데 내가 줄라. 넌 내까지 봉쪽이잖아. 사실 내가 줄라 그랬는데. 개맛은 건데? 어, 맛있어요. 뒤떨미 살, 견나 맛있어요.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그러면. 어차피. 그거 할 거 씻고 걸고 그냥 편하게. 술 먹고 그런 느낌으로 할까요? 다 술 먹고 있는데. 어, 그래. 다 술 먹고 있으니까. 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 다 먹고 있어 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형님 그게 나은 거 같죠? 여러분들. 다 술 먹고 있어. 응. 아, 씻고 갈게요. 여러분들. 술, 족밥이가. 아, 아닌데. 술, 족밥이가. 맥쳐. 맥쳐. 야, 어딨어. 멸니르 어디서 멸니르. 멸니르. 뭐야? 멸니르. 뭐야, 그거? 이거 병딱이. 어, 씨. 조심해. 마, 마. 소룡아. 네. 카메라 앵글을 가리노. 어? 아, 씨. 아, 씨. 아니, 소룡아. 왜 와. 봉주인이 왜 이렇게 어려워해? 네? 어? 아, 딱 말해서 봉주인 왜 이렇게 어려워해? 너 그리고 봉주인의 집까지도 갔다 왔었잖아. 아버님한테 인사도 드린 거. 아, 야. 아, 근데 너 며칠 전에 갑자기 장문의 카톡 뜬금없이 왜 보낸 거야? 아, 시작됐네.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 형이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이 언제든지 형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룡이가 되게 성전이었어? 명절 아니었어. 명절 거 아닌데 그거 보냈어? 어, 명절 아니었어. 다 보냈네. 그거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야, 잠바더. 개 웃겼네, 진짜. 잠바더. 니가 뭔데? 붕숭새끌. 잠바더. 잠바더 우리 한참씩 하고 있잖아. 아, 근데 나 이거 느꼈어. 니 형한테 뭐. 술로 깝치면 안 돼. 아, 바로 따라와라. 아, 죄송한데. 네? 저기 어색해서 오신 거죠? 아, 전혀 안 어색해. 아, 그래요? 아, 근데 잠시만요. 아, 예. 비글즈는 제 7인의 뭔가요? 아, 예. 아, 저. 아, 죄송합니다.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아, 죄송합니다. 아, 비글즈는 들어오세요, 봉준씨. 아, 비글즈는 들어오세요, 봉준씨. 네? 예? 비글즈 들어오세요, 우리 합격합시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비글즈 화이팅! 우와, 정말 좋으네. 우와. 야, 맥주 이겨서 맥주 먹어야 했네. 야, 우리가 원래 한 잔 빼내야 돼. 아, 그래도 비글즈. 아니, 그. 대통령으로서 테이블 한 번 돌아다니면서. 네. 한 잔씩 또 이렇게 또 하고 해야죠. 왜냐면 또 술을 좀 잘 먹으니까. 아, 그니까. 오늘 또 이겼잖아. 한 잔씩 딱 해야지. 그래. 그래. 네 전문이잖아. 아, 이 씨'야. 나는 좀. 아, 이거. 역시 말 못하네. 아이, 좀 하사 해주십시오. 아, 이 색 텍션 좋다네. 가자. 아, 예. 야, 가서 비글즈 막내입니다. 어. 한 잔 주십시오. 한 잔 싹 먹고 와. 열 잔이잖아. 야, 야, 조코 Coach想. 오, 오. 좋다. 오, 좋다. 조코 형이 아닌 맥킬 회원 부터 일단 말 싹. 비글즈 막내. 손형입니다. 야, 카메라 줘버리고. 카메라 긁어버리겠습니까? 아, 내가 카메라 찍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씨봐야잖아 나는 좀.. 아휴.. 너 지금 말 못하네 아니 좀 하사해 주십쇼 아 이제 텐션 좋가네 가자 야 가서 비글즈 막내입니다 한 잔 주십쇼 한 잔 싹 먹고 와 열 잔이야 열 잔이야 오오오 좋다 조코 형이 맥혜이 형부터 비글즈 막내 소룡입니다 카메라 줘버리고 아 내가 카메라 찍을게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 빨리 갔다와 임마 아휴 안녕하세요 예 혹시 술 한잔만 드실까요? 네 오 매우기다가 오 고맙습니다 맛있다 이거 짓기지 않겠네 짠아버려 닌 뭐죠? 닌 뭐죠? 닌 뭐죠?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휴 아맞아 아맞아 아휴 저거 잘 보고싶다 아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후과공수 치게 주세요 치기를 얘 여동생이 편집자인데 썸네일이랑 이런걸 정말 잘해 맞아 한잔해 어떨까? 우리 엄마를 할 만한지 어휴 우리 잘 못해 우리야 기웠다 아 소명이 상남자 저도 한잔 구겨주세요 아하하하하 맞어 우리 막난데 겨울아 여기와서 먹을래 편하게? 여기와서 먹을래? 괜찮아? 거기가 편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아까 한 마디 해줘야죠 안주 안주 건배사 건배사 해주세요 꼭 망하세요 하하하하하 우리 잘한다 쉬웠다 하하하하 소명아 저희도 김유다가 이 얘기 많이 하더라 하하하 형 너무 술 많이 주니까 하하하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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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령아 걔 왔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소령아 일로 온다 소령아 니 죽겠다 소령아 니 죽겠다 어 소령아 죽겠다 하하하 아 갑자기 카메라 오니까 찍게 되네 내가 구울게 빨리 편하게 먹어 내가 다 구울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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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편하게 먹어 내가 구울게 나 빨리 구워 자 야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잘 들어 잘 들어 빨리 잘 들어 빨리 공주 씨만 한잔 받으세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공주 씨 이거 공주 씨도 한잔 해야지 네 공주 씨도 한잔 해야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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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찌개 아니면 안은 좋아 나 안은 좋아 아 뭐 뭐 자 내가 한마디 할게 아 한마디 합시오 자 우에 더 200살이 치하면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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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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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여긴 도망가 하하하 야 이거BN controlled 써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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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ffectiveness аш 하하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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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오빠 나 손 좁아요 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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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예?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우리 형 오죽하잖아 왜 이렇게 안 좁은 저래? 그냥 둬 6년 전 생각난다 6년 전 생각나네 아니지 족구씨 뭐합니까 괜찮아 오빠 해줘야 되시게 말해요 오케이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좋다고 근데 해주고 싶은 말은 해주고 싶은 말은 해야지 어 원래 드리고 갈라있어요? 아 그래요? 후회이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거짓자네요 저 원샷 짠 진짜 연기 아 아 성태씨 한잔 주십시오 막낸대 서령이 네잠 먹고 갔어요 아 진짜로? 네 괜찮아? 아 오빠 당연하죠 한 번만 보고 가면 돼 아 나 많더라는데 아 족구씨 그래도 안주도 좀 주고 해야지 아 센스 아 깜짝 아 깜짝 야 오빠 무도 아 예 싸주세요 아 예 야 족구 좀 뭐야 우리한테 좀 했는데 근데 수정증 걸렸어 뭐야 물을 줘 물을 줘 자식들 정량한 여자들 정량한 여자들 정량한 여자들 정량한 여자들 정량한 여자들 정량한 여자들 기다려봐 아 뭐해 아 이 새끼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아니 그게 아니라 손을 아 잠시만 아 이거 아무도 안 된거에요 새거 어 새거 새핑이야 새핑 아 예 맛있어 아 아 이 새끼 미친놀이네 뭐야 너 이 새끼 도라인가 아 아 아 아 성태형이랑 짠해라 네 막낸데 내 잠먹어야지 아 뭐야 이 새끼 무슨식이야 넌 뭔데 아 아 아 아직 아직 그 머리 못 고쳤네 줘 줘 줘 잠도 안잤는데 목이 향 올라오니까 머리 없어져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먹네 역시 아 아 역시 수비밖에 없구나 아 코트씨 아 역시 수비를 왜 나와 아니 내가 내가 준거보다는 또 남순영이 아 코트씨부터 하고 코트씨부터 하고 아 아 코트씨 아 아 아 사랑하는 만큼 두르래요 아 근데 마토가 술을 잘 먹네 무언서에서 고생 많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언제 나갈거니 야 잔 안올려 아 토크아웃도 토크아웃도 반전된거야 어 형 차는 받기 싫대요 형님 토크아웃도 반전된거야 네 아 맥수요 어 나 맥수 먹을건데 아 형 형 아 형 형 마토같이 깔아 아 형 형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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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하하하 아 나 이 새끼 먹고면 왜이렇게 뻔하냐 얘 내잡 먹고 왔다니까 하하하하 얘 내잡 먹고 왔다니까 하하하하 아 내잡 먹고 왔어 하하하하 야 쟤 수꾸리가 없어? 아이씨 아저씨 소주 어디있어? 소주 아 88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년만이지? 3년? 1년만 1년만 왜냐면 내가 공무원들이 2년만 됐으니까 다 마음껏 따라줘 아 그래도 마토가 좀 선수한 맛이 있네 그래 22살이야 22살 나의 남저씨 나의 남저씨 나의 남저씨 나의 남저씨 어 뭐야 원래 안먹는데 안먹는다고 했다고 와 와 이거는 조금만 먹어라 조금만 먹어라 그만해라 하나도 한번 시작해 역시나 진짜 와 아 와토야 자리에 들어가 있어라 동물 좀 놔드릴게요 예예예 예예예 아 근데 형 많이 먹었네 그래도 형 형 형 얘 술 취했어 형 형 형 건들면 안돼 어 미안하다 자 우리 또 수고했다 자 한주 한 끼 준다 오 뭐야 오케이 저는 이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 야 야 너도 좀 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 아 조긋씨 예? 너 내일 공부할까요? 아 뭐 좀 나한테 왜 뭐 니가 하지 말라 기호싱댔야 하세요 아구 시키자 왜 내일 며 아니 아 너 서울로 인사 안가 봐 내일 내일 며신지를 말해줘 하하하하 아 너도 외롭겠다고 네 무담이에요 한다고 말하니 며신지를 말해줘야 돼 아 내일은 해주세요 내일은 해주세요 공부 좀 두고 한 대도 있어가지고 예 겨울이는 그 사이에 같이 예? 와 고기가 되게 좋다 아 화면을 이따 준거 없어? 아 네 야 한잔 하자 아니 좋았는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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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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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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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띄니까 그 취미가 달라져. 맞아. 좀 따져. 아 여자 멤버로 한 명 뽑자고 그러면? 멤버가 아니야. 비서야. 아! 항상 하여튼 소원. 아! 그것도 맞지? 그래. 그런 거라니까. 아폭적으로 좀 불일까? 아 그게 아니 왜 저래 형님만 통한 거 아니에요?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아 이곳에 멤버들 형이십니다. 아니 어제번에 안 쓰는 거. 아아? 아 뭐 무핸턴은 수목방송에 등 보이고 그런가 보네. 어? 등을 보이고 망송을 해. 아? 아하하하. 수목방송 하는데 무핸턴은 등방송을 하네. 자! 왜 이렇게 해? 아뇨. 자 자앉합시다. 어허. 어허. 어땠. 어허. 어. 자앉합시다. 자 자앉합시다. 자앉합시다. 예예예예예예예. 가져받자. 가져받자. 우리 무의자 무. 무. 뭐야. 다같이 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다같이 해. 다같이 하라고? 무 무 무. 업슬무 업슬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다같이 하고. 아 조쿠씨가 한마디 안 나옵니다. 아 조쿠씨가 한마디 한다네요. 아 조쿠가 한마디 해 그래. 네. 예예. 잔 다 채우십시오. 하하하하. 아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조쿠씨가 한마디 한다네요. 여러분들. 자. 안녕하십시오. 오늘 그 뭐야. 비글즈 또 모엔터 분들 또 이제 취루. 팬분들 너무 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다음에 있을 또 모엔터 208시간 방송 많이 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자동으로 고생하십니다. 자 우리 올장 삼치라 올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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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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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환이도 조쿠도 한마디 해 해. 어. 아 그래 이거 거포형님 방송이잖아. 아 맞아 맞아. 어 거포형 방송이야 이거. 아니 죄송한데. 트로피 이 새끼도 버렸는데. 하하. 아. 다 버리다. 야 뭐하는 거 너무 안가와더 같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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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회식할게 될 줄 몰랐다네 아 운동할 필요해 아 원래 족보형이랑 남수형 이런거 절대 안해 아 고장 편먹어놔 와 코조 형 편먹어서 와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어 감사합니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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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가리 다쳐라 이 개새끼야 우리 세다 아니에요 왜 이 새끼야 니도 인자 같냐 형 백힘이 형 담배 한 대 피로가 내가 다먹어놔 네 아 백힘이 형 감사합니다 아 백힘이 형 너무 감사합니다 형 철구 형 담배 한 대 피로 가자 감사합니다 아 갔다오세요 저 둘 다 볼게요 아 그래요 편하게 비워오세요 우리가 나눠서 갈게요 아 맞아요 자 먹자 먹자 편하게 하자 자 형이 차게 씻어 밥을 먹자 내가 아까 밥 시켰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벌밋살 형이 차게 씻는 건 이건데 이거는 다른 거 고고살 다 맛있는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맨저기 벌밋살 벌밋살 이거는 저기 중심 첫살이 존나 맛있어요 이거 처음에 이거 처음에 이거는 별로 맛있어 돼지고기 아니야 다 돼지고기 맞지요 이게 맛있어 이게 벌밋살 밥 시켰어요 아까 시켰는데 시켰는데 어 아 저 한 번만 언제 나온지 한번 물어봐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올려 소정아 예 물낭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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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신기하다 오 맛있다 야 이거 겁나 맛있다 이거 먹어봐 야무지다 따봐줘 잘한다 야 후니도 딸이구나 후니하면 머리 붙어 어디 숨긴 거 있구나 딸이 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번이 안 와 열어먹어 불가 없어 하영이의 고무줄 뭐하냐 개새끼야 하영이의 고무줄 있나요 너무 안 좋아 어 너무 안 좋아서 분위기가 아 진짜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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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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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 너 형 뭐하냐 이게 무슨... 아니 형 냉면 없... 그... 뭐야 밥 없어가지고 냉면 두 개랑 비빔면 두 개 시켰어요 아 밥 없다고? 네 밥 없어? 냉면 없어 아 그 된장찌개 없대요 응 밥은 밥은? 그냥 밥은 있죠 아 밥 있어? 밥만 있으면 누구만 아 아 맛있다 이거 진짜 너는 맛있네 어 오래하네 밥이 아니 어때? 죽값인데 맥주야? 맥주 아 biggest 걸린다 그냥 냉면 두개 비밀면 두개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형님 따라줄게 편하게 봐라 편하게 봐라 형이 일어나잖아 뭘 왜 쳐다봐 카메라 있으니까 진짜 왜 안앞던거 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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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갈비 와 근데 형 와 이 형은 홈 넘친거 한 열 번을 돌려보더라 와 야 근데 사이즈용 왜냐면 그거는 돌려보더라 아 그거 맞잖아 진짜 영웅이야 와 열 번을 돌려보더라 이 형이 홈 넘친거 노고인 된거 같아 축구 축구 에이스 누구야 축구 에이스 누구야 일단 나야 축구는 나야 아 진짜 나야 이 새끼는 방송만 꽂으면 다 잘하는데 아 아니 오늘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돈은 바꿨지 축구는 진짜 나 줄게 축구는 진짜야 그래 아니 15년이 특히 16일 날 그렇게 15일 우리 아마 축구까지 축구도 열심히 해가지고 240친만 하고 그럴게 Chase 감사합니다 예 축구로 실행 아 아 내가 아 아 와우 손길을 잡을 수 있겠다 솔직히 이건 폴살 하더라 재밌어 근데 같이 뛰면 괜찮아 오구 뛰면 좀 먹으라 오구 뛰면 좀 먹으라 오구 뛰면 좀 먹으라 탈락사이가 차있어 코트형 살도 빠지고 좋겠네 코트형 보면 내가 먼저 끌어야 한다 아 오구티면 아 오구티면 맞아 잘해 보자 난 잘해 보자 난 잘 뛰어 잘 뛰는 것도 중요해 잘 뛰는 것도 중요해 왓다리 같다니 왓다리 같다니는 정말 잘해야돼 포지션이 있어 미드필드랑 공격들은 다 있어 왓다리 같다니 왓다리 같다니는 잘해야돼 왓다리 같다니는 잘해야돼 왓다리 같다니는 잘해야돼 아 방금 이런 식으로 왓다리 같다니는 잘해야돼 아 근데 백희씨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물타기가 많아서 그냥 둘이 짠하는 것만 보여주면 안 돼요? 아 맞아 맞아 둘이 짠만 해요 짠해 아 그러니까 짠만 해요 그냥 아 짠만 해요 근데 백흠이 찐텐으로 어색해하던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어색해 부럽게 해봤다니 어쩔 적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 1도 안거지 어 나 1도 안거지 아 그러면 술 한잔 드려 아 내가 어쩔 때 가면 다 넣으려고 하자 했잖아 아니 좋아 조쿠씨 한잔 하시죠 아 뭐 그래요 왜 저런 척한거야 조쿠씨 한잔 하셔 했어 빨리 아니 아니 짠만 아니 짠만 아니 짠만 아 아 너 나와 너 나와 카메라 나와 카메라 좀 나와 카메라 가지 말고 자 형 형 가 한잔하고 와 쫄대는 아닙니까 아니 프로게이머 전적 있어 서로 아니 몰라 왜 이렇게 어색해 아니 한번도 안 왔나봐 그러니까 와 진짜로? 굿나 특이하다 그럼 프리스타 하면 누가 이겨? 아니 다 못 넘으셨잖아 야 맥키미 세계 5위 출신이야 아니 형이 형이 옆으로 가 짠만 해 짠만 해 아니 여기가 비었는데 아니 짠만 해 야 너 둘 다 좀 가까이 부은 걸로 해 아 그래 둘 다 조금씩 맥키미노 그래 가운데서 만나 그래 아 왜 그러세요 그래 정사회상처럼 그래 아 그거 따지면은 얘가 윈인데 스타 따는 얘가 설거죠 약간 약간 자존심이 약간 있는거지 맥키미아 니가 형이지? 아 동갑이요 동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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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베스트 브랜드네 아 이런거 이런거 안 좋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아 이거 무슨 일이야 너무 하세요 아 친구끼리 한잔해요 아 진짜 짠만 해요 짠만 네 짠만 로브샵 드릴까요? 로브샵 로브샵 이거 먼저 따라주겠지 아 여기다 일단 남겨두 아니 아니 뭐 이거 38선이야 이거 아니 아니 38선이야? 짠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직 짠이 안 찍혔어요 잠시만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친하게 지내세요 어 네 파이팅 합시다 아니 둘이 고개 돌리고 보고 어 어 왜 왜 왜 왜 둘이 한 번도 안했지? 어 그러니까 둘이 아 어떻게 한 번도 방송을 안했지? 둘이 한 번도 안했지 둘이 한 번도 안했지 왜 안했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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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아 뭐 그때 한번 스타 같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 같이 스타 한 번 했었는데 근데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참 기억이 나